만일 히힛 신기한 게 너무 많아 뭐 재미있는 거 요즘 있던데 이거 효과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 알아? 오우씨 너무 무섭다 오플렁 왔어 자기 언니 은서언니 은서언니 이거 은서언니 이거 어떻게 바꿔? 은서언니 이거 막 이런 거 어떻게 바꿔? 막 효과 어떻게 더 추가해? 언니 이런 효과 어떻게 더 추가해? 효과 막 더 막 막 재밌는 거 많던데 이거는 한정돼 있는 거야? 이건 어떻게 더 추가하냐고 언니를 돋보기? 아니 이게 라이브만 키면 어? 이게 뭐지 아 강아지 뭐야 이거 나 강아지 싫어 내 안전벨트 여기 있어요 나 수빈언니 초대해야지 아니 이거 어떻게 바꿔? 아니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바꿔? 아니 강아지 뭔데? 나 강아지 말고 이거 어떻게 바꾸는데 킹받네 이거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이건 아니겠지 나는 너의 첫사랑 이런 느낌인 건가? 난 그림이야 너의 그림 아니 이거 어떻게 바꿔? 아니 이거 어떻게 바꿔? 나한테 이거 왜 이렇게 이거 나한테 라이브 계속 같이 하자네 다른 거 좀 하고 싶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거 라이브 이거 라이브 이거 효과 어떻게 더 만들어요? 여러분! 여러분! 이거 효과 어떻게 더 만들어요? 필터를 미리 다운받으라고? 임X다영 귀여워래 라이브 끄고 효과 추가하고 다시 켜야 된대 여러분 끌게요 됐나? 왜 안되잖아 왜 안되지? 왜 안되는거지? 이게 뭐야 그니까 안돼 나 막 신기한거 다 했는데 안되네 아니 왜 안돼? 도대체 아니 북마크 했어 북마크 했어 했어 북마크 했는데 안돼 포기해야되나 봐 여러분 오래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날 보고싶어서요 보고싶어서요 호우 나 됐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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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말고 나 이거 하고싶었던거 아니야 아 여러분 저 방법 찾았어요 잠깐만요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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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을 찾았어 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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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너의 아이돌이 이런 사람이라 호우 visitor mon loved 보고 싶어서요. 뽀뽀해 달라고요? 얼굴이 좀 말상이다? 너무 긴 거 같애. 얼굴이 좀 길어 보이네? 너무 긴 거 같애. 우리 아직 많이 사랑해. 너무 고마워. 너 아직 사랑해. 고마워. 고마워. 너무 긴 거 같애. 너무 신기하잖아. 여러분 오래 기다렸어요. 이거 하지 말까? English Korean. 땡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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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상복 껴라고? 다른 필터 알았어 다른 필터 낄게 너네가 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everybody put your hands up in the air 이거는? 이거는 어때? 썸머 퀸! 땡큐 땡큐 어떤 분이.. 오! 아이! 오 예아 I got the questions 다영아 Can you save the live? Sorry, I can't I don't know how to 바꾸라고? 알겠어 이거는? 이거는? 약간 우주에 온 느낌? 다영아, Why are you beautiful? I don't know Born to be beautiful Sorry 다영짱 다영짱, K-Wai 아, 아리가또 나는 JYP 사무소에 소속되어 K-POP 아이돌이 되고 싶어 좋아해, 조언해주세요 스타쉽은 어때? 그런데? 다영진 꼭 조언님 히라가나 읽을 수 있어? 응 히라가나 읽을 수 있어? 띄아모 띄아모 스케줄 끝나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동하고 있는데 조금 졸리고 그래서 라이브를 켜봤어요 다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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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뭐 먹었어? 저 보리밥 먹었어요 어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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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여워 정말 귀여워 정말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언니 안녕 안녕 어둠 노 저녁 뭐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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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I don't have an idea. 내 아랫니? 내 아랫니 귀엽대. 내 아랫니 맘껏 봐. 뭐든지 씹어먹어버린다고. 여러분. 저는 이제 꺼야돼요. 5시에 약속이 있거든요. 안녕. 내 이빨 귀엽다고? 내 이빨 내 이빨이야. 내 이빨은 가짜 이빨 아니다. 이게 뭐라고 내 자부심. 내 이빨은 진짜야. 이거 봐. 그리고 치열이 되게 고르지 않아? 하이킹 받아. 나 너무 이 각도에서 지금 라이브하군요. 저의 자부심은 잘 중심으로 가려줘야 되네. 그러면 안 보여줘요. 안녕! 안녕! 모두들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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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플 맛있겠다. 와플 맛있겠다. 혼쭐을 내주고 싶단 말이지. 와플 맛있겠다. 와플 맛있겠다. 혼쭐을 내주고 싶단 말이야. 와플을. 와플 맛있겠다. 안녕. 나 이제 진짜 꺼야 돼. 나 진짜 다 왔어. 안녕. 이런 각도에서, 이런 각도에서 라이브해서 미안해. 안녕.